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승진 25일 만에 신세계건설 대표와 임원들을 전격 경질했습니다. 본격적인 인적 쇄신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예원 기자입니다.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승진 이후 첫 최신 인사 대상은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은 신세계건설입니다. 신세계는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와 더불어 김상윤 영업본부장, 정성진 영업담당 상무를 함께 경질했습니다. 지난해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내며 이마트의 첫 연간적자의 원인이 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.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구 등 지방사업장 분양 실적이 악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 신세계건설의 부채 비율은 953%까지 치솟았습니다. 건설 신임 대표로는 그룹 내 재무통으로 꼽히는 허병훈 경영전략실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. 신세계는 이번 인사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건설의 재무 이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인사는 신세계가 임원진 수시교체를 골자로 한 신상필벌 인사 원칙을 밝힌 지 3주 만에 단행됐습니다. 앞서 정용진 회장은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사 시스템 개편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. 실제 신세계 그룹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.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공세 속에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0년 전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. 유통업계는 이번 교체 인사를 두고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CEO 물가리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수년간 누적 5천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SSG닷컴, G마켓 등 이커머스 계열사가 다음 타깃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.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.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.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.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.